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섀도우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스테트는 2.75이며 뭐야 포스는 650입니다 아 바로 가면 되겠지요 갑니다 와 아 저 왜 업솔트가 안나가냐? 아 나가네 오케오케 확인했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안죽고 하는게 중요하니깐 제거를 먼저 한번 해야겠는데? 4스택이라 우리 친구 어디갔습니깐 아 다음페이지군요 아 다음페이지군요 쓰읍 오케이오케이 저도때 2.75입니다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홀 조각이 눈에 보이는군요. 데미안의 조각이... 아 조각 하나에 영혼 속 3개가 나왔군요. 아 이것으로... 샤드워...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